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11시에 방송된 휴지샷 미누트의 방송을 편집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제렌스키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여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유럽의 정치적 문제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지원이 연기되거나 축소된다면 우크라이나전은 몇 년간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지는 기사에서 제렌스키가 처음으로 전쟁 승리를 위한 호전적 입장에서의 무기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만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안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국가 존립을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만일 불원간 유럽에서 전쟁이 난다면 어느 나라가 자기네 국가 여자와 남자들을 그 나라를 위해 전선에 파견할 수 있을까 오직 우크라이나만 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기사에서 설리반은 우크라이나의 현단계 지원은 불가능하다 전선을 방어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블링컨과 제렌스키가 만나서 구체적 협의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회담장의 분위기는 제렌스키의 불만 어린 표정과 블링컨의 어이없는 모습이 잘 대조되었는데 누가 이 자리의 주인인지 모르는 모양이라고 사회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CNBC 회견에서 블링컨은 의회 승인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지원은 불가한 상황이다 현재 커다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미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지원이 의회에서 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제렌스키는 매 15분마다 푸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돈바스를 푸틴이 점령한 이래 지금까지 돈바스 지역의 평화를 막고 있다 라고 똑같은 패턴의 푸틴 비난 우크라이나 무게 지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푸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격전은 실패하였다 1년 반 전에 이스탄불 평화회담에서 보리스 존슨과 함께 KF 정권은 평화회담을 반대하였다 평화합의안에 서명까지 한 후 이를 폐기하고 전쟁 계속을 주장하였다 만일 전쟁이 지속된다면 우크라이나 국가 자체에 존립이 불투명해진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러시아와의 계속 전쟁이 지속되어야 하며 제재가 계속되어 이미 러시아 경제는 약화되었고 우크라이나의 추가 지원으로 2024년도에는 러시아 침략을 퇴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토 수장도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승리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한다 언제 전쟁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푸틴의 승리만은 저지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와 폴란드는 과거부터 칼린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이어주고 있는 라트비아와 폴란드 국경 경계선을 따라 이루어진 수발기 회랑에 벨라루스의 러시아 연합군이 점령을 시도하고 있다 발틱 3국과 폴란드 사이를 가로막는 이 지역 분할에 대비하여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독일은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 라는 독일의 극비 문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극비 문서에 의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승리를 한 후 곧바로 수발기 회랑에 침공이 예상되는데 금년 2월경 러시아군은 20만 명의 병사를 추가로 징집에 동원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러시아 침공 대비 30만 나토 방어군을 결성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갈리닝그라드 연결 통로는 60km에 달하는데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점령할 경우 독일은 자체 비상 전시체제를 확립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비해서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추가 동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극비 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 자체와 러시아와의 전쟁 시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전쟁이 발발한다면 나토군의 패배가 예상되는데 2025년도 러시아군이 7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증원하면 발틱 3국과 독일 폴란드는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인 포럼에는 세계 엘리트들이 모여서 코카인, 마리화나, 캐비어, 샴페인 등의 야간 파티 일명 붕가붕가가 개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포럼에는 3천 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는데 이번에는 마크롱, 블링컨, 제이크 솔리반 등이 참석하여 금년에도 야간 파티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병당 천불 상당의 샴페인과 비싼 캐비어 등 고급 요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야간 파티 모임은 전직 트럼프 행정부의 보좌관과 사업가인 앤토니 스카라모치가 몇 년 전부터 호텔 유럽이라는 곳에서 야간에 와인 파티 명목으로 개최되었는데 한 병에 천불짜리 샴페인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매트 데이먼, 리차드 브랜선, 안드레이 보첨리, 주일 바이든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고 40개 분과 참석자에게 향정신성 첨가물이 들어있는 버섯 음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향정신성 버섯은 회의 참석자들의 심리 상태를 편안하게 하면서 에너지를 고향시키고 참석자들의 정신 안정 및 친화력 신장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이것이 언더그라운드 전자춤 파티와는 다른 종류라고 하는데 당시 치안 담당을 위한 스위스 군인들이 2016년부터 코카인 성분의 물건을 치안 업무가 끝난 후 집에 가져갔으며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추가로 카나비스, 코카인 증세 등으로 12명의 병사가 환각 증세를 일으켰다고 스위스 군 당국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명 모델 나오미 캠벨도 이런 약이 참가 의혹을 도다준다고 실토하고 있는데 야간 파티에 캐비어 등의 첨가 혹은 칵테일에 첨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갑부들의 저녁 식사에도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타임즈는 기사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기간에 후 이즈 후라는 매춘부 목록에서 매일 100여 명의 매춘부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보스에서 에스쿠트 사업 중인 21세 여성은 다보스 손님들의 수준이 높아서 영업을 할 만하다 독일에서 온 미 메이 에스쿠트 소속 여성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자는 말하기를 손님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서 영업 중에 문제 발생이 거의 없고 모두 다 젠틀맨이다 4시간에서 12시간 영업을 하는데 12시간 봉사에 2000프랑 팁으로 200프랑이 추가로 지불된다고 합니다 비 마이 걸이라는 명칩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현재 제네바에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에스쿠트 사업에서만 다보스 포럼 일주일 기간 동안에 천만 불의 매출액이 발생한 동안입니다 현재 나가 있는 특판에게 현지 실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기간 중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발생되는가 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